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결승전 올드컵 플레이오프 결승전 대만 홍콩 그리고 마카오까지 오늘 경기 진행을 맡기는 이와진이고요 원래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고은계설이 계셔야 하는데 약간 외부 업무 때문에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일단은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 사이드가 TPS 그리고 퍼플 사이드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그런 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도 잘 모른다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약간 급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MVP 오존과 오스타팀의 이벤트전이 먼저 시작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존의 도착시간이 약간 지연이 되면서 먼저 본 경기가 들어가게 됐네요 일단은 자르반 4세 쉔 앨리스를 먼저 밴을 해줬고요 그리고 제드 이블린 리신까지 밴해 준 모습입니다 일단 오리아나 그리고 케이틀린 소나까지 픽을 한 TPS 자크스래시 아리바루스 굉장히 해외도 이제는 국내와는 많이 다르지 않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밴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해설 없이 하니까 한계가 좀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이애나 모습이 보이거든요 보이네요 여러분 듣기 괴로우신 그 와중에 다행히도 강키 강승현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TPS 같은 경우에는 승자 원칙이 있어서 1승을 추가한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5판 3선승제고요 일단 1승을 먼저 가져간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상대팀은 감마니아 베어즈인가요? 네 저 친구도 한국 솔랭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보입니다 일단 GB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팀 그렇죠 솔랭 하면 자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의 메타에도 적응이 된 팀들이죠 국내에서도 솔랭을 하는군요 제가 알기로 프로스트랑 아마 스크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스트가 한국팀이랑은 안 하지만 대만쪽이나 중국쪽 팀이랑 스크림을 하거든요 그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마니아 베어즈 이 팀이 되겠습니다 네 대수로 오니까 살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죽을 뻔했어 저 이거 따뜻하고 도망갈 건데 당황했었어 그렇군요 네 저 어쨌든 람머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픽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하고 이제는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네 픽볼은 별로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오리아나는 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토리 형이 자주 언급한 빅토리에서 언급한 오리아나 궁으로 아리 궁을 빼면 네 아리가 로밍에 못 가기 때문에 아리의 유통기한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 우려법이 있구요 네 이제 람머스가 픽이 됐는데 정글 람머스는 기본적으로 라이너가 체력이 약해야 힘을 받거든요 상대방이나 체력이 약해야 아 대표적으로는 뭐 아리, 케넬 이런 픽인데 케넬이 우리 팀이 있기 때문에 케넬이 보고 있는 픽은 아니구요 정글 딱봐서 이제 아리를 겨냥한 픽인 것 같은데 일단 람머스가 아리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음 람머스가 탑갱은 효과하지 못할거에요 아마 자크 갱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크를 상대로 람머스가 갱을 했을 땐 네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없다 두발 시간당 챔피언이 주어야 돼요 람머스는 간단하게 그겁니다 음 3초간 챔피언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 챔피언이 약해야 되고 그런 조건에서는 자크가 최악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레넥톤이나 막 이랄리아 전부 다 막 거인의 허리띠가 갈때는 람머스가 안보였어요 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렇죠 네 람머스는 기본적으로 라이너가 체력이 약해야 힘을 받는 챔피언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드를 좀 많이 팔 것 같다 네 바텀은 뭐 스래시 바로스인데 바로스는 탈출기가 없지만 스래시의 랜턴이라는 정말 좋은 탈출기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랜턴속에 루시아 마누라가 또 숨어있죠 네 자 희대의 뭐 사기 네 라는 평가를 듣고 있죠 네 스래시 같은 경우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TPS가 승자 원칙에 의해서 1승을 가정한 상황으로 시작하고 5판 3선 승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TPS 그리고 GB의 경기 네 일단 와드를 통해서 4명의 챔피언이 모두 모여있는 거 확인했어 다섯 명까지 일단 TPS 쪽에서는 수비적으로 한 편이고요 네 시야를 전부 확보하면서 상대방이 어디로 오는지 확인하는 편이고 감마니아 베어즈는 들어가서 와딩을 하는 이건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와딩 싸움에서는 비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비긴 거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감마니아 쪽에서는 들어가서 와딩을 했지만 어쨌든 소나도 들어가서 와딩한 거 똑같으니까 그렇네요 네 다섯 명으로 힘으로 제압해서 와딩을 하나 한 명이 숨어 들어가서 와딩을 하나 와딩한 개수는 같고 똑같으니까요 네 결국은 양 팀 모두 대충 어디에 와딩을 했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었죠 그렇죠 들어오는 포인트에 와딩을 하고 그 이후에 강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딜 가서 다섯 명이 같이 가든 혼자 가든 어디에 와딩을 했다는 것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저 와딩의 포인트가 중요한 것은 항상 절차에 와딩이 돼요 왜 그럴까요? 레이스에 정글러가 있는지 어떤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레이스가 살아 있느냐 없느냐로 정글러 위치를 파악하는 정글러가 많거든요 네네네 레이스 재는 시간을 계산해서 레이스가 상대방 레이스가 죽어있다 그러면은 아 레이스 근처에 있구나 하지만 레이스가 오랫동안 살아있다 아 레이스 반대쪽 갱을 오는 거구나 음 그렇죠 부부팀 같은 경우에는 타 쪽에 레이스가 그 레이스가 살아있다면은 타 쪽에 정글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도 솔로랭크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익혀두시면 좋은 팁이 되겠네요 음 정글러 위치 파악하기 좋은 팁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봤자마자 저는 확인 안하지만요 으흐흐흐흫 솔로랭하는 그런게 어딨나요 나 그런게 어딨나요 정글거끼리 보는거죠 그런거는 네 네 일단 뭐 라인 구도 자체는 캐넌이 수업을 당하는 구도로 가네요 네 일단 캐넌이 어 늑대까지 네 가져가네요 캐넌이 이제 저 늑대를 먹는 움직이는 어차피 라인 가도 못 먹으니까 할게 없죠 일단 라인이 땡겨줄 때까지 기다려야되니까 자, 티따려보고 가겠다 체적적으로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가는 거 아닌가요? 집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네, 물량을 세우고 왜 뭐냐면은 라인 스왑을 강요한 입장에서는 2대1에서 2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본이라는 게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움직임인 게 두 웨이브에서 세 웨이브를 모았다가 타워를 한 번에 미는 게 유행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르스나 슬래쉬로 약간 웨이브를 모았다가 가는 것 같죠? 음 그렇네요. 어차피 모으는 과정에서는 캐넨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늑대라도 먹는 거죠. 괜찮은 플레이 맞습니다. 어차피 와딩을 통해서 이제 람머스가 레드 쪽으로 움직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죠. 예. 그 지금 라인 스왑을 건 이유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상대방이 람머스가 있으니까 람머스는 갱킹형 장글라잖아요. 네. 갱킹형 장글라가 커버를 많이 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도에 몰리게 되는데 지금 일부러 라인 스왑을 걸면서 서로 커버를 해라. 강요를 하는 거죠. 갓마니아가. 네.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미드 싸움이 중요하겠죠. 네. 미드에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가 승패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 스왑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미드가 잘하는 팀이 이기는 경우가 많죠. 현재로서는 거의 비등비등한 모습입니다. CS는 큰 차이가 없고요. 우리 하나 R이. 네. TPS를 보니까 이제 낯익은 선수가 미스테이크밖에 없죠. 그 TPA에서. 네. TPS로. 갈아탔다고 해야 되나요? 아 뭔가 좀 슬프네요. 그 얘기가. 네네. TPS 관련. 아 전멸을 일단 뺐어요. 교란을 했죠. 서로. 아 전멸.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득을 좀 봤습니다. 네. 사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바루스가 도발을 당한 다음에 정화를 푸는 건데. 네네네. 씬이 끊기지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좋았어요. 판상인 주먹으로 먼저 슬로우도 걸어줬기 때문에. 네. 그걸 기반으로 슬로우 공포가 걸렸죠. 그래서 어쨌든 미스테이크가 먼저 허스티블러드를 내주게 됐습니다. 저 5분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CS 차이는 좀 크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케이틀린 먼저 바텀 듀오인 소나를 내줬습니다마는. CS는 바루스와 비슷비슷하게 먹고 있는 상황. 뭐. 말씀드린 CS 구도 자체는 이제 케넨과 자크로 봐도 되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케넨과 자크 구도에서는. 이렇게 라인사를 당했을 때는 자크가 조금 더 CS 먹기 힘들고요. 네. 케넨이 먹기는 좋지만 케넨이 유지로는 좀 더 안 좋아요. 케넨은 그러니까 풀어 말씀드리자면은. 타워에 체력을 주고 미 CS를 먹는 거고. 자크는 자신이 몸을 대주면서 타워로 지키되. CS를 못 먹는. 음. 서로 약간 포커스가 갈리는 플래그 영향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 CS 차이는. 어떻게 보면 케넨에게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적신호죠. 자크가 지금 한 웨이브를 깔끔하게 먹으면서 따라왔거든요. 네. 자크는 원래 저거보다는 조금 더 CS를 먹기 힘든 구도가 맞습니다. 네. 위미퍼 탑타워의 체력이 거의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탑타워 아직은 두드리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람머사가 갱을 해도 스내시 밖에 볼 게 없는데. 스내시는 부분은 바로사 프라이티라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구도에서는 바로사 또 정화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근데 스내시가 타워에서 불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네. 타워에서 불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어 이런 상황은 괜찮죠. 왜냐하면 지금. 스내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스내시 전멸도 없고 스내시 정화가 없기 때문에. 람머사가 물건은 딱 정확했어요. 네. 명확하게 스내시밖에 없었는데. 스내시가 이렇게 타워에서 맞으면은. 당연히 뭐. 약간 플러스 되는 거죠. 그 상황 자체에서.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케넨은 또 이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자크는 우선 세사슬 조끼 부터 먼저 간 상황이고요. 아직 귀환을 하지 않은 케넨 1킬까지 가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탑에서 추가적인 소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간만에 하여서 낫다. 타워 체력도 그렇고. 네. 자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지가 잘 돼요. 본인 체력은 많이 빠지지만. 네. 이런 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CS는 못 먹지만 라인수업을 많이 쓰거든요. 결국은 이제 CS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타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차이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차화 파우처 여기. 네. 자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미드에서 많은 게 갈린다. 영혼이 갈린다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미드에서 큰 어떤 서로 이득을 많이 받다. 손해를 많이 받다. 라는 건 없네요. 네. 상대적으로 이러면 오리아나 똥줄이 타겠죠. 탑이 밀리게 생겼고. 본인의 정글력은 람머스인데. 초반에 이렇다 할 성과를 거주지 못했고. 독통과 비슷하게 컸다. 네. 절대 웃을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리아나 똥줄이 급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자크 쪽을 많이 노리진 못했습니다. 람머스가. 네. 확실히 그 챔피언의 어떤 그런 태생적 숙명 같은 거겠죠. 네. 디자인 자체가 그렇죠. 네. 안티 AD 캐리. 탱커에게는 정말 취약한 람머스죠. 현재까지는 CS에서는 서로 모두 라인업끼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정글러가 약간의 차이. 그리고 퍼스트 글러들을 가져간 녹턴. 그리고 1월씨를 가져간 람머스. 이 정도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정말 거의 차이가 없네요. 어 이거 좋은데요. 지금 간바니아 배우자 라인을 다시 정상 벗기로 했는데. 네. 자크가 캐네인의 약한 타이밍은 6레벨과 7레벨까지예요. 첫 기왕까지가 자크에게 정말 힘든 구간이 되는 건데. 네. 스왑으로 그거를 잘 견뎌내고. 자크가 이렇게 좀 퍼서 돌아오니까. 캐네인의 상대적으로 할 게 없어지는 거죠. 아 이거 세종말서 맞추지 못했고요. 일단. 네 이렇게 돼도 지속력 싸움에서. 이렇게 그냥 궁 써준 다음에 들려고 있는 다음에. 젤리 먹으면 다시 맞추되고요. 네. 확실히. 어 이거는. 네. 덧밟았죠. 잘 시간을 굴렸습니다. 어우 딜루안이 굴렸네. 어 이거는 지금. 부패나스레 땡기고요. 네. 들어옵니다. 목톤 있죠. 발사. 아. 사망. 고음악까지 썼습니다만 어쨌든. 전멸도 약간 쿨이 아슬아슬 남아있었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연기가 좋았죠. 네. 약간 모자나산 연기를 했는데. 네. 정말 모자나산적으로 들어갔다가. 알고 보니 정상이더라. 네. 지하철에 다닐 때 그런 거 이제.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좋은 겐킹이었네요. 그렇네요. 네. 드론까지 가져갑니다. 이런 것도 아리가 좀 더 편해지죠. 말씀드린 대로 오리아나는 조금 더 속이 타겠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도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TPS 쪽에는 약간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좋다라고 하는 건. 욕을 안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리아나 상태를 딱 대입해보시면. 그 시즈머분들이 보시기에. 본인의 상태를 오리아나에 딱 대입을 해서. 내가 오리아나 풀리는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다 따라할 거예요. 지금 오리아나가. 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탑이 한 번 망했고. 바텀도 한 번 망했고. 드론도 더 좋다. 음. 속이 타죠.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해주는 게. 멘탈이 좋은 겁니다. 강승현에서는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저는 굉장히 흔들리죠. 완전 흔들리시죠. 저는 완전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원인을 찾다가. 원인이 난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슬퍼지는. 요즘에 이제 그거를 극복해서. 엔터를 치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사람이 다른 일을 신경 쓰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결국은 이제 심리상태 같은 것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게임이기도 하고. 멘탈 게임이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런 거는 확실히 보면은. 그 챔스를 볼 때도. 이런 한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거나. 약간 좀. 좋지 않은 상황을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플레이어 해주느냐 보는 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경기가 됩니다. 음. 어쨌든 바텀 타워드 계속해서. 아빠구진 넣어주려거나 합니다만은. 맘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TPS입니다. 현재 CS는 여전히. 전 라이너와 거의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10개 정도 차이를 보이는 미드라이너를 제외하면은. 거의 정말 비등비등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뭐. 드래곤방어치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죠. 간만에 배우주. 일단 글로벌곤드는. 1300권 정도 나는데. 결국 이거 드래곤 차이도 있겠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10분이 넘어가는 와중에서도. 거의 큰 차이 없이 비등비등을 가져가고 있어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 자체에는 확실히. 취비가 더 좋게 가져가고는 있다. 그렇죠. 정도고요. 뭐. DPS도 한국사람 솔로 앵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이디를. 까고 한다고 하죠. 네. 간만에 배우주 누구누구 하고 솔로 앵크를 들어오는 거랑. 이상한 영화에 들어와서 영어로 썰라 썰라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네네. 역시 간만에 배우주가 좀 친숙하네요. 굴렀고. 전멸 다 썼는데. 가능성이 더 쓰죠. 이게 맞췄어도. 전멸을 안 피했어도 정화로 피하면 됐기 때문에. 이건 약간. 바로써. 약간 스패나미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좋은 플레이였어요. 조금 더 좋게 할 수도 있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리 왔어요. 탄수중력 맞죠. 이러면 얘기 좀 달라지거든요. 아하 들어오죠. 탄수중력 맞으면 죽죠. 아리의 2단점프. 네. 전멸 훈령 질주. 많이 쓰는 콤보죠. 지비가 굉장히 분위기 좋게 가져가는데요. 이게 한국 서버 솔로의 힘이다. 아. 네. 이 정도로 국뽕을 취해주는 게. 네. 롤더컵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그렇죠. 네. 우리는 국뽕을 취할 수밖에 없죠. 네. 람보러스 옵니다만 할 거 없고요. 지금. 바로써 전멸이 있기 때문에. 바로써가 앞에 있고. 스내시가 뒤로 대기한 다음에. 랜턴을 타고 오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라머스 할 게 없어요. 네. 확실히. 네임별로 잤죠. 오오오. 라머스 미드위거든요. 라머스 미드위인거 봤어요. 이걸로 죽습니다. 이야. 이걸. 네. 스내시가 먹네요. 그래서 공 두 개를 쓰면서. 네. 소나를 또 한 번 더 잡아냅니다. 네. 감안해봐서 굉장히 좋게 풀리고 있죠. 네. 당장의 네임별류만 생각을 한다면. 네. 어. TPS가 좀 더 유력히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네. 역시 그. 어. 솔로랭크라는 게. 뭐. TPS도 많이 하겠지만. 이거는 뭐. 솔로랭크라는 거는. 팀게임도 중요하지만. 김동주 해설에서도 짚어주신 게. 솔로랭크는 기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본이다. 네. 여기서 노리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전멸은 있는데요. 아주 위험해요. 지금 양쪽에서 지금 들어오거든요. 매우 맞았습니다. 전멸이 있기 때문에. 전멸만 빼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뭐 궁극기를 뺀 것도 아니고. 침착하게 블랙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블루타임인가요? 네. 그럼 아리가 지금 말리진 않았죠? 네. 전혀. 네. 아리가 쓸떠지 큰 지팡이가 나오는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저기. 항상 말씀드린 건 아리가. 그 쓸떠지 큰 지팡이를 뽑지 못하고. 이상한 거. 하나, 두 개씩. 주서 쓰기 시작하기부터는. 아리가 망한다. 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어. CS 자체는 차이가 좀 납니다. 우리 아나와. 네. 그러나. 로밍을 통해. 그렇죠. 1킬을 가져갔고요. 네. 로밍을 통해 키를 가져오면서. 드래곤도 먹었기 때문에. 글로벌 골드에서는. 많이 괜찮은 아리가 되겠죠. 네. 자리에. 또 기분 좋게. 귀환을 하고요. 바루스 같은 경우에도. 어. 일단 피바라기가 우선 나왔습니다. 케이틀린은 아무래도. 무한의 대건 먼저. 갈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죠. 네. 케이틀린이 지금 무한의 대건 필요한 팀인 것 같네요. 조합이. 네. 자크를 못 죽입니다. 피바라기를 들면은. 음. 자크는 웬만한지 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크가 살아있으면은. 케이틀린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피드못해요. 그렇죠. 쩔게 마시거든요. 모모 자크가 붙거든요. 네. 주겨야 됩니다. 자크를. 맞습니다. 죽이지 못하는 케이틀린이 딜이라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무한의 대건 들고. 자크부터 주겨야겠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아 고통 맞는데요. 잡지지 못해도. 네. 말 그대로 고통이죠. 지금은. 케이틀린이 맞지 않았고요. 지금. 네. 이런 거 좋네요. 트래블기용한. 좋은 딜 교환. 네. 람머스 근처에 왔고요. 네. 계속해서 오라크를 좀 빠른 시간대에 먹고. 계속해서 시야 장악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람머스가 썩고 있네요. 지금. 네. 람머스는 초반에 많은. 갱킹으로 많은 이득을 봐야 되는 챔피언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이렇다 할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좀. 람머스가 앞으로 좀 살려주려면. 라인장에서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 과정인데. 네. 어떻게 해야 이제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텀에서 키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텀에서. 네. 근데 이런 거는 상대방 정글이가 녹턴이에요. 네. 녹턴이 잠깐만 얼굴을 안 보여주면. 람머스는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갑니다. 녹턴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내가 과연 바텀 경영 성공했을 때. 우리 편이 어떤 손해내볼까. 그런 생각 하기 시작하는지 못 가는 거죠. 지금 람머스 템 보시면은. 네네. 완전 망했어요 지금. 지금 플라스크까지 들고 있는데. 플라스크 약간 오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음. 람머스 완전 망했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 약간 좀 뭐. 장갑, 방패, 물약, 신발 없네요. 네. 람머스는 빨리먹기도 했거든요. 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서. 어 이거. 벌리기 걸렸거든요. 자 스내시. 아아아아아. 랜턴. 그렇죠 랜턴이죠. 이거. 바루스 궁. 아 근데 이게 지금. 궁 맞추고. 이렇게 되려라. 올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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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려. 람머스가. 람머스가 죽죠. 람머스 사나. 아 이거 더블 버프. 그 탑은 하이팬스 뚫리거든요. 어. 아기 타이밍 좋아요. 이야. 우에나까지. 네. 이거 지금 탑에 칼이팬스 뚫리죠? 여기는 지금. 이것까지 하면. 예. 이거 드래곤 주고 깬 거거든요. 어. 케이너 번개주시고 빠지면 못들어봐요. 네. 못들어놓은 거 아니까. 마크를 주는 거죠? 전멸? 아 네. 네. 잘 살아갑니다. 이것까지 깨면. 예. 그만 두드리고 빠지는 게 좋죠. 예. 탑을 언제 밀고 있었냐. 드래곤 먹을 때 밀고 있었거든요. 어? 이건 뭐. 어. 어. 키밍 씸인가요? 네. 어어. 서로 우리집에 외환인데. 저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멘탈 사항을 본다는 거예요. 저런 걸 보는 거예요. 멘탈. 객관적으로 볼 때 케이너이 앞으로 가서 얻을 게 없었습니다. 뒤에 따라온 챔피언도 없었고요. 네네. 왜 앞으로 갔을까요? 빡치니까 안 한 거죠. 아. 화가 나서. 예. 아우 저거 잡아야 되겠다. 바텀도 괜히 가서 빠닥히도 못 받고. 지금 탑에서도 타고 다 밀리는데. 아 우리는 얻은 게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따라가다가 괜히 손해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바텀에서 2등 못 본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봤죠. 그렇죠. 범풀까지 언답하면서 물론 거기다 미드라이너까지 내줬습니다. 2킬을 내줬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킬댓은 6대2. 그리고 파워 상황이 2대0입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 1부터 굉장히 e스포츠 팬이었는데. 네. 그때 선수들을 볼 때는 저는 심지어 다가가지 않았어요.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아. 제가 동생의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네네. 뭐 기계에 막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네. 제가 프로게임 생활을 해보니까 다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쉽게 멤버라고 정말 쉽게 짜증을 냅니다. 사람들 치면은. 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물론 본인 포함이죠. 네네. 재밌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진원 장면도 굉장히 좀. 심지어 다가가면 왜 저렇게 강한 게 이해가 됩니다. 음. 선수들도 사람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네. 저는 스타크래프트 1인 줄 알았어요. 네. 자 어쨌든 아빠까지 주고 있고요. 람머스 일단 바텀에서. 아까 전면 뽑았죠. 있어요. 바운스. 전면 빠진 캐넨이에요 이거. 번개지추 쓸 때. 타선수석 쓰나요? 아니면. 이거는. 네. 잡히네요. 이거 거의 반쯤 많이 간 거죠.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죠. 아까 따라가다가 괜히 전면 뺀건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아.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이러면. 존다 선수 존하. 아니. 죄송합니다. 네. 네. 저기까지 나가서 타워가 없는데. 결국은 또 킬을 내줬어요. 객관적으로 그때 케이 죽는 각이었는데. 네. 그걸 계산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일단. 스페셀드가 들어갔는데. 에이. 오히려 잡히죠. 와. 람머스는 녹턴이 마크했어요. 네. 어. 어. 굉장히 좋습니다. 2렙차입니다. 정글러끼리. 네. 람머스가 람머큐가 내버렸죠.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미드에서도 오디아나가. 압박을 당하고 있고요. 뭐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TPS가 좀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글드는 4500골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바텀 1차까지 내주게 됐습니다. 네. HP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미드 타워도 없고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TPS는. 상황이 좀 힘든 상황이죠. 확실히. 애초 조합이. 스퀴시한 조합이라고 하죠. 몸빵형 매치 챔피언이 없습니다. 탱커가 없어요. 네. 그렇죠.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이제. 타워다이브 하기에도. 좋을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네. 탱커 라인은 무조건. 딜러진이. 좀 흥하거나 해서. 상대가 못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자크가. 너무 편하게. 뚜루뚜빠라빠라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들어오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죠. 그러면 이제 거의. 반쯤 이상은. 기울어진 거죠. 네. 네.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GB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세가 좋습니다. 어. 그리고 바루스는. AD 캐스터형. 빌드를 가고 있죠. 음. 피마락이 이후에. 최후의 속삭임. 네. 완벽한 방관. 시너지를 받는. 네. 그리고 평탄은. 더블즈 스테사키용. 그렇죠. 그렇죠. 네. 큐로거이티라는. 저 빌드가 안정감은. 좋습니다. 지금 저 빌드 괜찮네요. 음. 안정감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템틀이다. 네. 상대가. 자신을 물 수가 없거든요. 아. 이거. 우리 건데. 자크가 혼자 와서. 지금. 설치고 있거든요. 바루스 내려옵니다. 오리아나. 3인 모두. 올라는 갑니다. 오리아나. 큰 지팡이 2개 나왔고요. 아. 이렇게 빌드를 볼 때. 네. 바루스가 또. 블루를 가져갔어요. 바루스 블루 굉장히 좋습니다. 저거 트롤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루스는 베인처럼 스킬 쿨이 짧지도 않고. 그레이브스처럼 뭐. 빨리 뽑기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네. 풀타임은 줄일 게 없지만. 스킬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여기 있어. 아. 매욕마신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라머스입니다. 텐크예요. 아. 이건. 이렇게 되면은. 네. 진짜 맑을 수 있는 그대로. 라머큐 밖에 안되죠. 네. 지금 라머스가 텐이. 아까 드릴먹을 때. 텐이 똑같아요. 그렇네요. 신바 업그레이드 되고. 네. 뭐. 인첸트로 뭐. 민병도 달랐다 정도 가지고.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신발도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네. 네. 끔찍하니나요. 끔찍합니다. 네도 이차. 약간 머법신 해주는 상황에. 네. 네. 뚜루뚜빠라빠라하면 다 죽죠. 네. 불까지 끄고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끔찍하네요. 굴러옵니다만. 저거 글쎄요. 어. 일단 여기까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자크가 조각조각 나도. 자크 죽이는 시간 오래걸리고요. 바로사 타워. 프레알 깰거야. 타워 깼으면 다 들어오죠. 자크가 안전에 집니다. 케넨. 아. 아. 아 그런데. 바로스가 지금 스킬데미지 엄청 세요. 방관템이란 말이죠 지금. 그렇죠. 이거는 갈수록 더 힘들어지네요. 산더머산이죠. 지금 이거는 아리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죠. 계속 내내. 네. 아니다 뭐. 중반까지 버스 탔다고 하면 할말 없는 게임이긴 한데. 버스 타는게 쉬운게 아니고. 그냥 안전벨트를 맨다는게.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일단 패시브는 빠진 상황이에요. 이거 죽겠네요. 이건 죽었네요. 네. 네. 또 PDD에게 뭐 또 전해지겠네요. 그렇죠. 맨날 맨날 전해지죠. 네. 참 인기많은 친구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고양기에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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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갑자기. 이 나쁜 놈들 왜 갑자기 일정을 이렇게 바꿔버려갖고. 네네. 태풍으로 인해서. MVP 5존이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급하게 이제 일정이 바뀌면서. 본경기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약간은. 네. 급하고 좀. 분위기가 좀. 번쩍한 가운데. 진행하게 된 점. 사과.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 이게 시간이 땡겨진거군요. 네네네. 콩메이가 잘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원래는 지금 이제. 이벤트전을 한창 진행하고. 저희는. 슬슬. 중계 준비를 하면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네네. 아 좀. 그렇네요. 예상과는 다르게. 저희가 이제. TPS의 우위를 점쳤었는데. 네네. 감마니아가 이기고 있어요. 지비가 너무 잘해요. 지금. 역시 한국 솔랭크로 지비기는. 감마니아 베러즈답게. 그렇죠. 다시는 한국 무진하지 마라. 네. 네. 한국 솔랭 재밌습니다. 당장 지금 그리고. 열풀 선수의. 그 아리. 매곡 적중률부터 시작해서. 네.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안전배턴이 꽉 메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지금. 아리의 손끝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니까. 정글 싸우면서 이긴 게임이. 거의 요즘은. 판을 주도하잖아요. 네. 정글라 판을 주도하는데. 이번 판도 녹턴이. 유행의 킹을 많이 해주면서. 어. 글쎄요. 녹턴이 유행의 킹한 것보다는. 람모스가 약간. 실수를 하면서. 네네. 판이 많이 기운 것 같네요. 음. 네모스 약간. 초반에. 자기 자리를 찾지를 못했죠. 네. 보통 해외 리그를 보다보면. 누가 막.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 어느 팀이. 실수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좀 승기가 많이. 기울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렇죠. 그니까. 북미의 ICS나 유럽의 ICS를 봐도. 와. 얘네가 잘해서 이기네. 이거보다. 아. 쟤네가 쌓네. 네. 이런 느낌이 많거든요. 자. 바론은. 네. 유리할 땐 바론은 가지 마라. 명언 있죠. 음. 대회의 수석 좀 더. 그게. 큰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바론 성인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세인티피셔스 같은 사람도 있죠. 굳이 먹지 않아도. 아. 그 친구는 뭐. 솔랭 할 때. 한 두 명짜만 바론 핑 찍어가지고. 네. 어. 이거 또 배웅 맞추고. 일단. 어. 살았네요. 아까. 어. 이거 제대로 들어왔죠. 케넨이 움직이지 못해요 지금. 케넨이 존여 없기 때문에. 케넨이 움직이지 못해요. 도마. 자크한테 들어왔습니다. 충격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네. 게임 끝났죠. 자꾸. 우리가 잡혀버리구요. 이거 장난 아닌데. 장면으로. 그렇죠. 이거 입놀도 아니죠. 실제 현실불이. 장면 아니었던 거죠. 어. 이거는 장난 아니죠 그냥. 네. 자크가 도발 당했는데. 편하게. 본지 안으로 끌고 왔어요. 란머스가.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 와우르라는데. 란머스가. 앞으로 가요. 따라가기 누르는 거죠. 자크가. 정말 편하게 이동했습니다. 자크가. 그냥 R버트만 누른 것 같아요. 자동으로 따라가니까. 스러시다. 네. 따라가기로. 편하게 왔네요. 그렇죠. 편하죠. 내일 LPA를 하면서. PD님한테 얘기를 꼭 해야겠어요. 자크 이스 굿. 아. 자크 이스 OP. 네. 자크 이스 OP. PD님은. 진짜 귀에 딱지 않겠네요. 아 뭐. 무슨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맨날 전해지니까 뭔가가. 네. 그렇죠. 키워드가 제이스와 자크죠. 네네. 네. 제이스 좋됐어. 이거랑. 그 표정이. 짤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너무 지금 뭔가. 입 이렇게 웅 해가지고. 아 근데 그 친구 실제로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아 그런가요? 덩치가 굉장히 크고. 머리도 스킨에 따라서. 아 약간.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그 고고잉 선수가 제일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게 나거든요. 아. 그 선수는 스포츠 컷이. 굉장히 유효적이죠. 약간 그 금목거리에다가. 그. 뭔가 그런. 화려한 난방 거기다. 일수 가방 딱 들고. 아 그. 꽃난방. 네. 혼난방 입고. 아무것도 안 입고. 단추는 풀고. 예전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유도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아 그 느낌도 있고. 체육사 체육사 체육사. 네네. 공줄게 나가서 놀아. 음. 하하하하. 딱 그 느낌이죠. 아따 밀린 현상금 회수하러 왔던 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옆에 이제. 그. 장지각 같은 거. 네. 일수 가방. 일수 가방. 그렇죠. 자. 아무튼 뭐. 게임 내 쪽으로는.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물론 경기가 오판 3성 승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로 모든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첫 번째 경기. 정말 모두의 예상과는 너무 정반대라 놀랍습니다. 어. 킬이 15대 4. 이것도 놀랍고요. 일단. 지금 뭐. 어. 터렛만 놓고 말하자면 거의 퍼펙트 게임이에요. 6대 0이에요. 아 그렇죠. 간바니아봐서 잘한 거는. 네. 란머스가 픽이 된 거 보고. 라인사업을 건 게. 정말 유효였죠. 네. 어. 지금 깨뚜루는 화살 한 방에 소나. 거의 한 3분의 1피를 한 거 같은데. 네. 막 깨뚜리죠. 아까 그. 저. 바루스의 깨뚜루는 화살이. 란머스가 들어갈 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쵸. 지금 란머스. 너무 아파요. 란머스도 녹는 상태고. 케넨이 존야이 모래시기가 지금 시급하거든요. 아. 소식이 좀 멀었어요. 네. 이거 넥스 퍼즐 때쯤 나올 것 같은데요. 참 멀었죠. 네. 혼자 와서 이렇게 막 뭐 하는데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바루스까지 오면서 아마 탑 이너타옥까지 내주게 될 것 같고요. 여긴 여기 막느라 정신이 없고 저기 막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크가 너무 좋아요. 운전도 실패했고요. 아. 남았어. 도망했지만 이거 따라가게 된 거죠.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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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패 사슬리랑. 퍼부는 화살 대박이었죠. 방금은 그래도. 어쨌든 자크는. 네. 죽기 좋습니다. 미드 타옥 와 지금. 네. 아빠가 저거 넣지 못했네요. 네네네. 어. 자크가 굉장히. 여유있게 가져왔을 줄 알고 뒀다가 좀 급하게. 따라오는 바람에. 네. 미드도 먹지 못하고. 자크만 내준.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무난해요. 파워를 하나도 밀지 못했다는 게 지금 TPS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5대4인데 TPS가 섣불리 싸움을 못 거는 것 자체가 지금 팀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정도 되면 회수 글로벌 골드가 만골 이상 차이 난다는 거는 선수들 본인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겠죠. 네. 라인전 단계에서 너무 괴롭힘 당했기 때문에. 네네. 그게 보였어요 플레이에. 네. 멘붕했다는 것을. 네. 보였습니다 그게. 앞으로 경기도 영향이 좀 있겠죠. 다 다음 판 픽에서는 본인의 몬스터 챔피언 딱 고를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실제로 TPS가 저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막 뭐 잘하면은 아 존다 선수 졸리겠다 흐암 존다 뭐 이런 드립치려고 했는데. 네네. 오히려 라인전부터 그러니까 라인수합 당했던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많은 부분에서 많이 꼬였어요 하면서. 본인 좀 멘탈이 말씀하신 것처럼 멘탈이 붕괴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판 이기는 쉬워보지 않으니까. 네네.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1대1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리셋했다 생각하고 다시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거 거의 뭐. 풍전 등화거든요. 네. HP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런 경우는 두 가지 있더라고요. 켄플레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이거 붕괴 사슬에 너무 부작용을 가요. 아 이러면은. 네. 크리스원도우는 정말 또. 너무 급했죠. 다 죽네요. 경기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절묘하게 가운데로. 진짜 그림같이 빗나갔죠. 네. 그 모색이죠. 홍해를 갈랐죠. 어 그렇죠. 약간 또. 진영도 갈렸기 때문에. 밑에서는 오리아나가. 위에서는 소나와. 남모스가 죽게 됐습니다. 저 굉장히 초조인 실수죠. 여러 명 맞추려도 하나도 못 맞춘 상황. 티페에서는 어차피 지금 승자주에서 올라와서. 한 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저도 1대1이거든요. 그렇죠. 최소한은 그냥 멘탈만 추스리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자. 억제기까지 2개를 가져갔고요. 네. 상황 자체는.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어느 한 팀에 너무 유리한 상황이 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런 말 하기 위해서 진짜. 에이. 잘 모르는 캐스터인 제가 봐도.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저 제가 하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아. 자크를 제가 해야 됩니다. 저는요. 아 그건 좀. 저는 힘든가요. 그건 좀. 네.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억울하다. 저는 실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느낌이. 예전에 1시 북미 서버 때 게임하다가. 네네. 그때 2000 때였거든요. 네. 게임하다가. 친구랑 듀오 중이었어요. 응. 친구가 튕긴 거예요. 네. 그때는 대리기념 없었잖아요. 네네. 기념 없어가지고. 1400 때는 친구한테 아이디 비벼 알려주고. 네네. 잠깐만 들어와서 해라. 튕겼으니까. 컴퓨터 안 켜지더라. 들어왔어요. 소라카였어요. 그것도. 네네. 소라카로. 네. 엄청난 능력인데. 상대방이 들어가서. 와드 박아주더니. 죽둑 죽고. 왜 들어갔냐고 하니까. 와드 박다가 죽었다고. 와. 소라카로 1분만에. 그 유리했던 게임을 뒤집는다는 거. 그게 정말. 어떤. 반어적으로 얘기하자면. 엄청난 능력인데. 저도 실화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인비타 넣어가면 컸기 때문에. 네. 네. 굉장하더라고요. 정말. 음. 어. 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지 지금. 대리는 안됩니다. 안됩니다. 대리의 폐해죠. 그렇죠. 북미 서버는. 본인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가입할 때. 한국 서버 있다는 거. 네. 말 그대로. 돌려깎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충분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간만이야. 소드아트. 저희도 애니메이션. 소드아트올라인. 아이디가. 아. 좋지 않네요. 굉장히. 네. 네. 보셨나요? 강태에서. 봤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아주 재밌게 봤는데.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기라고. 알아야 할까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하려면 알아야 돼요. 정말.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강. 어. 강승현 해설에게 어떤 애니를 봤냐고 물어본다는 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죠. 자. 세척박사 준비하나요? 어. 네. 스테레칭 정도만. 네. 사실 정말 위협적이거든요. 아 그렇죠. 잘큰자크가 저기서 몸 한번 쭉 땡기고 있다는 거 자체가. 네. 들어오지 못할 걸 알고 있음에도 뭔가 굉장히 무서워서. 위축된 플레이를 보여주게 되죠. 무빙을 강제시키는 거죠. 네. 앞으로 나오지 마라. 네. 나는 들어갈 준비가 돼있다. 아. 지금. 즐기죠. 아유 이거는. 이야. 이거 또 맞네요. 어. 맞지만. 네. 호나가 터졌죠. 맞춰받자라는 느낌이네요. 네. 다 터집니다 이거. 네. 어우. 본진이 미년빛이 돼버렸네요. 아. 신경판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마는. 거의 그냥 맞아. 준 느낌이죠. 맞아도 이게 바루스가 스킬딜라 개념으로. 큐만 써줘도 다 되는 상황이라. 바루스가 뒤에서 왔다갔다 그냥. 삼포하고 있어도. 다른 챔팬들이 모두 딜을 할 수가 있어요. 바루스 지금. 네. 자크. 네. 어떻게 보면은. 감마니아가 약간 변칙적인 이니시에이팅이에요. 기본적으로 자크가 있을 때는 자크가 이니시에이팅을 하는데. 바루스가 이니시에이팅이에요. 그렇죠. 바루스 장점 중 하나의 원딜 이니시에이팅.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이미 TPS가 1승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TPS 1. 그리고. 어. 감마니아 배우스가 1승을 추구하면서 1대1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